교실에서의 이런 성과들을 교사들과 공유하기 위해 선생님은 교사 네트워크인 참여소통 교육 모임을 통해 행복한 교실 프로젝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윤성간 선생님이 참여소통 학급 운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교실에서의 외로움 때문이었다 실제 들어가는 흐뭇한 뿌듯한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반은 다른 반에 비해서 드러나는 문제는 별로 없던 것들도 불구하고 반이 혼자 외로워지니까 요즘 애들에서는 반인이 왕따당하죠 나는 애들을 왕따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애들 따로 놀고 나님 따로 했던 상황 그거는 한 몇 해 지나서 늦었어요 외롭다, 답답하다 그런데 교실에서 외로움이 많아지면 많아지면 교실에 들어가기가 싫어져요 아침에 교회도 와도 싫고 수업이 갑자기 없어져서 쉬고 싶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다 오늘은 참여소통 모임이 있는 날 이 모임을 발족한 송영호 선생님은 윤성간 선생님의 롤모델이다 시행착오 끝에 아이들 간에 소통하게 하는 대답을 찾은 송영호 선생님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교사와 학생, 아이들 간의 소통 너희들이 교과서에 있는 걸 재구성해 봐라 너희들의 독특한 끼를 이용해서 너희들이 몸이 정말 스마트하면 몸으로 표현해 보고 그림이 스마트하면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표현해 봐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애들끼리에서 품이 됐어요 담임교사는 때로는 아이들의 부모도 되고 보험이도 돼주어야 한다 녀석, 교무실에서 별걸 다 찾는다 친근함의 표현일까?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아이들이 부쩍 늘었다 학기 초 바쁜 와중에도 윤성간 선생님은 매일 학급신문을 만든다 공지사항을 비롯해 아이들의 근황, 칭찬거리 등을 실어 우리 반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아이들 간의 소통에 진검다리 역할을 한다 점심시간에 기꺼이 운전기사가 돼지기도 한다 꺾어서요? 꺾으면 되는데 꺾어서가 아니고 이제 좌회전, 우회전 맞지? 눌러주시면 안 돼요? 색깔 좀 씻고 나 오늘 하다 하면 헛독해, 헛독해, 헛독해 헛독해, 헛독해 헛독해 큰 걸로 준비했지 않은 데 아니더라고요 붕붕뜨는 교실보다는 차분한 교실을 만들어보자는 의미로 몇 해 전부터 교실에서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아이들 반응이 뜨거웠다 꽃을 가꾸면서 정서적으로 효과가 생기고 있다 선생님 하길 잘했다 그리고 선생님이면서 행복하다 일요일이 되면 월요일에 빨리 출근하고 싶고 이런 게 조금씩 생겨요 매일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씩 생겨요 그런 걸 보면 제가 스스로 통제력이 많이 생겨서 차분해진 인간상으로 변해가는 거 아닌가 너무 자화자찬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행복하죠 새 악기를 맞은 지 2주일째 아이들은 짧은 시간에 몰라보게 변화했다 스스로 선택한 1인 1억에 일상처럼 책임을 지는 아이들 마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듯이 꽃의 애정을 듬뿍 쥐는 모습에 즐거움이 묻어난다 부끄럼 장인 준식이에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소심한 성격에 도통 표현할 줄 모르던 준식이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늘 아이들 주위에서 말없이 면돌던 아이 그러던 아이가 가깝게 다가가지 못했던 친구들 속에 성큼 다가가 있었다 얘들아 우리 1년 동안 오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실 만들어 보자꾸나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처음엔 이상했고 좀 그리... 좀... 모르겠는데요 괜찮은데요 전부가 문자 자주해서 멸치 닮았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사랑해요 밝고 즐겁고 활기찬 최고의 에너지틱한 선생님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쌤 쌤 화이팅